안녕하세요 아 두장 변화 없게 참음 납축고 서순 거래할 뻔하길 신경독 똥죽 고개 아씨 뒤질뻔했네 아씨 뒤질뻔했네 누구를 다질뻔햅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트 안 가도 괜찮을까? 잔상 겁날 고개 제비 겁무 지금 불안한 게 유물을 너무 못 먹어서 너무 안 나 너무 안 나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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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프션이나 이런거 안닿네 능지처 사람 덕분에 들이 나오네요 저참 이잔상 독바? 찬상? 독바? 찬상? 잔독독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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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독독잔 잔독독 Storm 잔독독독 잔독독 헬리트 가란 얘긴가 아멘 2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 오 좋아 비즈비 비즈비 건물불 하나에 새하나 떨어지는거 대박이네 reads 아 아 서술인가? 망단 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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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다뿌리면 고민 없이 집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이런 근데 충분하네 냉지처참 잔상개굴 폭주 와 쌍절곤 쌍절곤 이렇게 쓰기 좋은데 이건 처음이구만 오오케이 우와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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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이 된다 좀 많이 맞았네 취약벌어서 이렇게 사라졌다 백년 퍼즐 거무 연금 발놀림 하나 더 이자상이면 될 것 같은데 괜히 발놀림 더 넣었다가 샌드 말리면 손해일 것 같은데 이제 합산하셔도 되겠네요 와 칼찌책보다 더 많이 시려는데 병관전? 병처참? 병처참 병처참 관전 아니면 잔상 병처참 아니면 무력화 강화도 괜찮아 보이는데 불쾌 안 나오나? 병처참 병ился 툴사 허접색 좀 맞으니까 바로 아파가지고 다음패 더 넘어갔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정도면 커피 가능하잖아. 펜터그래프도 있고. 형사항 강화하고 엘리트 좀 잡고. 여기 불 두개 있네. 엘리트도 있고. 엘리트 너무 많은데. 저 정도 잡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포션.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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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성 못 참지. 신.성. 신.성. 신.성.성. 신.성.성.성. 음? 파워 카드 너무 많은데 팅샷 버리기 없어가지고 도보면 안될거같은 오오 미라 손이 닿았다 보이지 않는 손 슈퍼소니 슈퍼소니 루비어스 신성이나 형상도 강화해야 되는데 슈퍼소니 슈퍼소니 아니 자기가 글쎄 불같이 밀어 슈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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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처포션 어따 쓰냐 겉 공짜 타격 제거 퇴역 장치에 요 덱이면 제비보다 고개가 낫지 않을까 일단 제비 쓰자 아이.. 영상 써야겠는데 요로배네 이제 병괜전이야 싶지 요로배네 이제 이잔상의 수리검에 너무 좋네 해시계랑 불쾌랑 깎아 좀 환하겠네 이잔상의 수리검에 폭주는 불쾌에 나갔어 이제 발돌림 쓰고 잡죠 아니 죽 끼고 쓰는데 핸드에 잡아놓겠다니 폭주불쾌했는데 힘이 남아있네 녹았어 싸르르 심바이너스 12 심리 심리 아는 심리 아는 심리 하참 하참 안돼 이걸 맞네 성쌍을 그냥 끄놓고 1편에 이렇게 넘기고 2편 때는 2편 때는 형상 쓰고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놈 놈 아이 점투 그만 쳐 놈 꿀받네 어 접색 해식의 컨트롤 못함 상점거래 세보진 않았지만 10번은 못한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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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도 막는건데 끝 아니 이거 왜 들고 와냐 피해를 58 줍니다 존철 살심 044 갑자기 준네세진 사일런트 어 접수해 어 으 으 으 아멘